more fun than movies this is trailer told a youtube channel in the world thank you for clicking check out the playlist for a different video subscriptions are a big boost 디아블로 이모탈 스토리에 신규 및 포키 유저를 위한 초보 백서 성글 전환 미치고 변경 지금 시작합니다 성글 전환은 캐릭터 선택 후 성글 전환이 안 줄 때 변경이 불과했었는데 트랙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성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이발소를 클릭 후 이동을 합니다 부착 후 캐릭터 레몬 반경만 누르고 전체적인 커스텀 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측 하단에 성글 변경을 클릭 후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업 변경을 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랩을 열고 직업 변경 단수를 클릭 후 이동을 합니다 직업을 변경을 하면 스물의 시간동안 다른 캐릭으로 변경이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변경을 하면 세트템을 제외한 전설템은 개승템으로 그 직업분에 맞게 캐릭터에 장착한 상태로 이전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직업군으로 개념하시겠소로 결정하셨나요? 그럼 지금 출발하세요 헤리카는 또 다른 나은 말이고 좋은 말을 세천해주세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